새학기 증후군은 바뀐 환경을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일종의 적응장애입니다. 자주 피곤을 느끼고 짜증이 심해지거나 이유 없이 두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면 새학기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. 특히 불안감과 긴장감이 심해지면 틱장애로까지 발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조급하게 고치려 하거나 꾀병을 부린다고 혼을 내서는 안 됩니다. 새학기 증후군을 조기에 해결하려면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녀의 눈높이에서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. 규칙적인 습관으로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학교 수업에 맞춰 기상시간을 정하고 늦은 밤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자태해진 태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.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전문가들은 또 스트레스에 몸이 약해진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통해 질병에 감염될 수 있어 손 씻기나 양치질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. EBS 뉴스 이동윤입니다.